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제일 주인공은 연대보증입니다. 이 연대보증이 보증인에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가혹한지를 설명드리려면 단순보증과 공동보증을 같이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그게 확 와다시일 겁니다. 그럼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채권자가 3억을 채무자한테 돈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채권자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가 돈 빌리는 사람이죠. 이럴 때 만약에 이 채무자가 이 3억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물적 담보가 없으면 이 채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너는 못 믿겠고 만약에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없으면 너 대신, 네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신 돈 갚을 사람, 인적 담보라도 하나 내놔야지. 사람한테 좀 내놔라 그러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보증인이 인적 담보가 돼서 혹시나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은 당연하겠지만 애초에 얘가 못 갚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채무자를 믿고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런데 현실과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채무자 중에 돈 갚는 사람을 못 받죠. 언제나 도망갑니다. 그리고 돈은 누가? 보증인이 주로 갚아요. 그렇죠? 현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증을 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제가 아시는 분 어떤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보증 쓰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기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우리 가문은 보증 쓰지 말라는 가훈이 있어. 우리 가문의 가문은 보증 쓰지 말자. 그렇죠? 그런 분들 되게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아무튼 이 보증이 무서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보증이 뭐냐면 지금부터 볼 연대보증입니다. 자 그러면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의 차이는 단순보증은 최고 검색 항병권이 있는데 연대보증은 없고요. 그다음에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공동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있는데 연대보증은 이게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어 자체를 외우는 건 무의미예요. 지금부터 그 뜻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월매가 놀부한테 3억 빌려줬대요. 여기도 지금 3억 빌려줬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여기 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몽룡이를 단순보증인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흥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월매가 놀부한테 돈 받으러 갔다가 어? 좀 돈 받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면 몽룡이한테 가서 야 놀부가 돈 안 갚거든? 네가 갚을래? 라고 몽룡이한테 요구를 하죠. 그럼 몽룡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놀부한테 가가지고 충분히 놀부한테 돈 달라고 독채코 해봤어? 아니면 놀부가 숨겨놓은 재산 충분히 검색해봤어? 라고 요 월매한테 가서 나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기 전에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채무자 즉 보증인한테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독촉, 최고가 독촉하는 거예요. 충분히 최고했는지 아니면은 얘 재산을 충분히 검색했는지 따지면서 항변, 항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최고 검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런 권리를 내세워서 다시 와. 충분히 최고하고 검색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와. 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보증인. 그런데 이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월매가 놀부한테 갔더니 얘가 좀 돈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럼 바로 그냥 연대보증인 흥부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돈 갚아야 된다. 이게 단순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예요. 자 그럼 보증인 입장에서 어떤 게 매우 매우 불리합니까? 연대보증이 훨씬 단순 보증보다 불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해. 또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디 가서 써먹으면 유식해 보이겠는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외워도. 제가 좀 유식해 보일만한 거 그런 거는 제가 이거 써먹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좀 보자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 월매가 놀부한테 3억 빌려주고 이번에도 월매가 놀부한테 3억 빌려줘서 똑같아. 똑같아 상황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유비관우 장비한테 공동보증을 세웠고요. 밑에는 흥부 몽룡 방자한테 연대보증을 세웠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놀부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월매가 있잖아요. 이 공동보증인한테 가서 돈 내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공동보증인은 연대 책임이 아닌 연대보증이 아닌 공동보증은 이 유비관우 장비가 그 비율별로 1억씩만 그냥 갚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관우하고 장비하고 돈이 못 갚을 상황이 되죠. 그래도 유비는 1억만 갚으면 됩니다. 이게 공동보증이에요. 그런데 연대보증은 틀려요. 만약에 놀부가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월매는 얘네들한테 가서 일단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 몽룡과 방자는 얘네들은 예전에 춘향이 등과 함께 유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낌새를 눈치가 빨라. 그래가지고 야 월매가 돈 달라고 그러겠는데 하고 만약에 몽룡과 방자하고 도망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월매가 흥부한테 3억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한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전액을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공동보증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분별의 이익이 있다. 있고 이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몰라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연대보증과 공동보증 중에 어느 게 보증인에게 훨씬 가혹해요? 당연히 연대보증이 훨씬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연대보증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은행은 2008년부터 연대보증 못 세우게 해놨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있죠. 보험사 뭐 이런데 2013년부터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이라는 거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연대보증이다. 근데 아직도 개인과 개인 간의 연대보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실생활에 일단 보증을 써달라는 말 자체를 들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연대보증 써달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절대 어울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연대보증을 배우면서 보증의 개념들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